민주공화당 박정희 국민투표로 통과된 개헌안을 위해서 국회는 참의원과 민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에서 다시 이를 통합한 단원제로 변경되었고 전국구라 칭했던 비례대표 제도를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하여 가장 많이 득표한 제1당이 비례대표 의석 총 44석 중 최소한 50%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 했으며 입후보 자격을 정당 소속으로 한정하는 정당 공천제를 통해 무소속 후보들의 출마마저 금지토록 선거법과 정당법 등을 개정하여 1963년 11월 26일 치러진 제6대 총선 결과 전국투표율 72.1%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지역구 88석에 전국구 22석 총 175석 중 110석을 차지하며 과반 이상의 압도적인 다수의석을 확보했고 제5대 대선에서 박정희에게 석패했던 윤보선이 대표로 있는 민정당은 지역구 27석 전국구 14석으로 총 41석을 차지했으며 1963년 1월 1일을 기해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되면서 장면을 대신해 박순천을 비롯한 민주당 심파 인사들이 재건한 민주당은 지역구와 전국구를 합쳐 총 13석 통일당을 창당했던 김준현이 대표 최고위원인 자유민주당은 지역구와 전국구를 합쳐 총 9석 박정희 군정에 맞서 야당 통합운동으로 민정당 민우당 신정당 등이 합당하며 창당된 국민의당은 지역구만 단 두석 당선되며 불과 몇 개월 만에 군소정당으로 몰락했습니다.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서울에서는 총 14석 중 단 두석에 전국 전체 득표율은 33.5%에 그쳤음에도 5.16 군사정변으로 들어선 군정에서 설계한 헌법과 선거법 및 정당법 덕분에 야당이 난립하게 되면서 손쉽게 제1당에 등극한 동시에 이로 인해 전국구 중 절반인 22석까지 가져가면서 전체 의석의 62.8%인 총 175석 중 110석이나 차지하게 되었고 반면에 제1야당 민정당은 민주공화당에 비해 13.4% 낮은 20.1%를 득표했으나 민주공화당이 확보한 110석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41석만을 가져갔으며 다른 야당들도 지역구와 전국구를 다 합쳐 민주당 13, 자유민주당 9, 국민의당 2석에 그치면서 5.16 군사정변으로 들어선 군정을 통치했던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와 그가 총재로 있는 민주공화당은 제5대 대선과 제6대 총선에서의 승리를 통해 제5대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제1당으로 등극하며 정권과 함께 군정 때에는 갖지 못했던 정당성까지 확보한 채 본인들이 꿈꿨던 완벽한 셀프 민정의향을 완료하며 제3공화국 바야흐로 본격적인 박정희 시대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의 조카 사위이자 5.16 군사정변의 핵심 세력 648기의 대표주자였던 김종필은 초대 중앙정보부장과 민주공화당 발기위원장에 이어서 자신의 고향 부여에서 민주공화당 후보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고 5.16 군사정변에서부터 12.6 사건까지 박정희의 처음과 끝을 함께했던 차지철도 군복을 벗고 민주공화당 전국구 마지막 당선 순번인 22번으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이미 20대였던 1954년 제3대 총선 당시 최연소 당선 기록을 세우며 국회에 입성했었던 김영산도 제4대 총선에서 패배했던 부산 서부에서 설륙하며 5.16 군사정변에 의해 해체되었던 제5대 국회에 이어서 제6대 국회에도 입성했고 1961년 강원도 인제 5.14 재보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며 제5대 국회에 입성했으나 당선된 지 불과 이틀 후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박정희 군정에 의해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당했던 김대중도 제6대 총선을 통해 민주당 후보로 자신의 고향 목포에서 당선되며 대한민국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향후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사의 한가운데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일명삼김으로 불렸던 김영삼 김대중 김중필과 더불어 정권마을 박정희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박정희의 마지막 경호실장 차지철까지 고향에서부터 학력이나 경력을 비롯해 정치 입문 과정마저도 제각기 너무나 달랐던 이들이 제6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서 만나 박정희 정권에 맞서는 최전방 공격수와 박정희 정권을 지키는 최후의 수비수로서 각자의 철학과 정치적 의견들을 내세우며 치열한 공방을 펼쳤던 그 시절 과연 이들은 자신들이 점점 대한민국 현대사의 엄청난 소용돌이 그 한가운데로 가고 있는 자신들의 운명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헌법 개정과 대선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 제3공화국은 시작되었고 5.16 군사정변으로 대한민국 정권을 강탈한 쿠데타 주도세력은 어느덧 군복을 벗고 어엿한 국가의 지도세력으로 변모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비롯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마치 군사작전하듯 목표지향적으로 몰아붙여 못 먹고 못살았던 우리나라를 단기간에 급성장시키며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 되었으며 국가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강력하게 추진했던 산업화로 인해 결려되었던 인권존중이나 준법정신을 비롯해 권력 온압용과 부정부패 등을 견제하거나 문제삼으면 가차없이 끌고가 고문마저 서슴지 않았던 각종 만행들과 법까지 뜯어고쳐가며 자신들의 정권을 한없이 연장하려 했던 각종 행태들을 독재로 규정하고 이에 맞서 목숨을 걸고 대항했던 김대중과 김영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양대산맥처럼 자리잡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은 이렇게 제3공화국 박정희 정권의 출범과 함께 태룡했고 우리나라가 전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더 단기간에 고도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것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